어 지금이라도 합시다 아 난리 났네 오케이 섀도우 무릎 가봅시다 어 좋았어 중간은 일부러 킵했습니다 초반은 지루하니까 오케이 아 스펙을 한번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자 자 능력치 요렇게 됩니다 한 2000만 되구요 90 279에 박모 94 3..3만 2000스텝 두께 뭐 할라 그랬냐 뭐 할라 그랬는데 기억이 안난다 계속 하다보면 뭔가 할라 그랬을텐데 기억이 안나네 뭐 할라 그랬을까요 내가 뭔가 하고 싶었을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 아 물양말구요 아 뭔가 스킬중에 있었던거 같은데 포션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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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유 뭐야 너머 뭐하러 그랬을까? 뭐하려고 그랬을텐데 기억이 안난다 이거 기억이 안나 여기 부턴가? 아 이거 제 아이디 아니에요 아 이거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게 제일 문제일 것 같다. 매용 어딨냐. 매용 어딨어? 구석으로 들어가야 돼. 명매? 명매 안 쓴 것 같은데. 아 죽을 것 같다. 불안해 죽겠네. 용매 썼네. 죽을 것 같다. 불안해. 죽을 것 같다. 아 잘못 눌렀다. 같이 있었으면 안 됐는데. 죽을 것 같다. 숨어있는거지? 그런 것 같다. 죽을 것 같다. 수빈 안 쓴 것 같다. 이제 죽을 것 같다. 안 쓴 것 같다. 흐하핳핳 최서 여기서 개짜짓나 절개 연기하고싶은데 이렇게.. 이렇게 됐다 마의 구간지 섀도우 어.. 아.. 불안해 죽겠네 야 하다하다이 잘 오고 있습니까? 잘 가고 있나요? 어떻습니까? 본주님 어디 갔습니까? 잘 가고 있는 중인가요? 저건 제가 맞춰볼까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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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절개에 연결 못했으... 아... 아주 어렵구만... 몇 분 남았어요? 13분인가 지금? 그죠... 망했네? 여기를 개고 싶다고... 나 여기 처음 와봐요. 뭐 하던데 여기... 뭐 하던데... 뭐 하던데... 뭐 하던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eens... пре Worst 야 이거 어떡해 이거 피해야되는건가요? 아 이게 멈춰가 나가네 절개로 한번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같은 맵이네 여기 야 극혐이다 이거 어떡해요 어 막았어 절개로 야 자충나네 여기에 에르다노 막하면 필요하겠는데 에르다노가 여기서 한번 필요하겠다 오케이 잘했어 내가 한거 아니죠 47층 1등이구나 어렵네 와 이거는 내가 보기에는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아 저라면은 어 아하이요 막판에 에르다노가 필요하겠다 아 조금 바꾼다고 그렇게 티가 나겠습니까 반지 할거면은 30% 달아야지 응 내 생각인데 유니온 찍으면 가능합니다 48층 될 것 같아 답은 유니온이든 흐흐흐 아 어렵구나 거미가 몇층 아니 통달 1등이 47등이야? 아 시간이 얼마 안됐구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케이 이만 종료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